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어 aslında 요리가 너무 고소하다 맛있네 너무 예쁘다. 여러분은 이 뜨거운 느낌이에요. 샴페인과 샴페인이랑 잘 어울려서 내시면 좋으실 거 같아요. 여기가 뭐가 좋을 거 같아요? 두고블리는 샴페인과 함께 넣어주세요. 너무 배불러다 요리 끝나고 저는 메뉴가 한식 메뉴일 때 그래도 자주 오는데 왔는데 오늘도 완전히 건졌네 제육볶음 태파리 냉채 길게 소스 너무 고소해요 가서 찐이를 빨랑 해주고 싶고 딸기청에 샴페인 같이 한 칵테일도 너무 맛있었어 찐이가 좋아할 것 같아 오늘은 송출을 가요 송출 송출을 왜 가냐 아 절을 가려고 사실 절이든지 교회든지 목사님이든지 부처님 아니 부처님이래 스님 스님 말씀들 좋은 말씀 있으면 그게 좋은 거고 그런 좋은 얘기 들으면서 마음에 힐링도 되고 이렇게 그러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나는 교회 다녀서 절 같은데 안가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 근데 갈 수도 있는 거지 오늘 아무튼 절에 갑니다 그래서 이 절을 가는 길에 또 여기 친구가 가는 길에 맛집이 있대요 너무 맛집이 있다고 해서 정말 맛집 가려고 절을 잠깐 가는 거예요 한옥마을 안에 샤부샤부집이네요 이건 뭐예요? 요거트 마늘소스고요 참기 청양강장입니다 음 요거트 마늘소스는 처음 본다 요거트 마늘소스는 처음 본다 요거트 마늘소스는 처음 본다 예전에 요거트 마늘소스는 처음 본다 오우 조금 속이 편안할 것 같아 응 그리고 약간 오늘 큰일 안요 어 그리고 나는 이거 한우랑 호주산 이게 있거든 네 맞아요 나는 물에 빠지는 거는 어 한우 교체 할 필요 없어 그래서 호주산은 시켰어 잘 하셨어요 잘했지? 잘하셨어요 어차피 물이 빠지면 아무도 몰라요 맛있게 드세요 우리 여기 이제 면 나올 거야 면이 맛있게 생겼다 이거 얇아서 밤 12시 만에 떡볶이 먹었어 언니가 그때 웃었어요 강원도 어디 온 거 같아 맞아요 그쵸 아침은 이제 간단하게 먹는 편인데 오늘 아침은 간단한 식빵 한 쪽에 요새 무화과 처리라 이 무화과찜 이거 유니클로 만들어서 마스카폰에 김씨를 올려서 무화과찜을 발라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블루베리 사났던 거 냉동시킨 거에다 요거트 같이 해서 섞어서 주스 만들어 먹으면 배고파 물고기 네 물고기 천천히 발수도 다 먹기 약간의 만난 생일 물고기 치즈 너무 맛있어 엄마 빨리 먹어봐 이 마스카펀의 치즈랑 이 무화과 찍을 조합이 너무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계단도 여기 작년 여름에는 저는 쯔니 전시 때문에 여기 갤러리에 자주 왔었는데 오늘은 여기 경인미술관에서 남동생의 구조카가 협회에 전시가 있어갖고 오늘 경인미술관에 전시보러 왔습니다 벌써 1년이 됐네 오늘 경인미술관에 전시보러 왔습니다 오늘 경인미술관에 전시보러 왔습니다 기가 막히다 이거 오늘 내 옷 색깔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꽃을 많이 그렸는데 나무를 그렸네 그치 애쏘다 정말 대단하다 그치 소감이 어때? 정원이 그림 앞에서 얘기하자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그치 엄마 끊고 지니까 이쁘다 편안함이 있고 여기 조심해라 그치 오늘은 어딜 갈까요? 영어 수업 이거를 올렸는데 반응이 좋아하시더라고 저도 이렇게 올리니까 더 안 잊어버리게 돼 그 배운 거를 그래서 좋은 거 같아 거기 가기로 거기 가기로 거기 안 가기로 나 거기에 조인하기로 했어 나 거기에 조인하기로 했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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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을비잖아 느낌이 또 틀리다 오늘 또 새로운 걸 배웠네 제가 이렇게 하면서 녹음은 하는데 영어 공부하면서 영상을 찍는 게 요즘에 찍기 시작하는데 확실히 더 안 잊어버리는 거 같아 그래서 저도 이거를 참 잘하길 잘했다 영어 수업 끝나고 얼른 가서 배고파 저녁 먹으러 온 거 같은데 근데 분위기가 저녁 자리 그치 오늘 찜닭 잠순게 겨랑 겨랑 음 음 이제 똑같은 거 먹을까 그니까 내가 그렇게 뭐 뭐 오 무화가 요새 무화가초리라 소스는 소스라고 하는 소스에요 오 개쌍어 네 개쌍 개쌍어 드신 요거는 마지막에 있는 거는 깨두부입니다 어 깨두부 소스는 콩가루로 만드는데, 소스는? 이건 너무 맛있다! 소스는? 과즙이 됐어요? 응! 됐어! 그렇지! 본문으로 만든 푸딩을 우리 카페에 커피로 만드시오? 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안녕! 하늘봐! 너무 예쁘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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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나나 안녕! 고수 안녕! 루마다